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료 준비 및 자료 처리 기기예요. 사무자동화 기기에 대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기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무자동화 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징을 파악해야 되겠고 그 특징으로 상품으로 갖춰야 될 성립될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비교되는 기기의 구입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똑같은 기능이라면 단돈 1원이라도 싼 게 좋은 거겠죠. 설치 및 유지 보수. 제일 중요한 게 유지 보수예요. 고장이 안 나는 기계는 없어요.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빠르게 수리가 가능하느냐에 대한 거죠. 또 설치 면적이 적어야 되겠죠. 사무자동화 기기 선정 및 도입 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가 큰 거 이런 거 더 먼저 도입하고요. 기기 사용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주지 않는 기기를 선정해야 돼요. 예를 들으면 너무 최신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적정선에서 첨단을 달려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업무에 가시적 효과를 크게 주는 기기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딱 설치했을 때 눈에 딱 보일 만큼 효과적이었다라는 거죠. 사무자동화 기기의 발전 방향은 소형화, 휴대성, 복합화, 통합화, 기능 및 성능이 향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근거리 통신망의 개발로 인해서 사무자동화 기기의 통합이 촉진됐다. 요즘에 컴퓨터랑 직접 프린터 연결하시나요? 그냥 와이파이로 다 연결하잖아요. 맞습니까?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복합기나 이런 것들이 다 랜케이블도 연결 안 해요. 다 와이파이로 연결되기 때문에 얼마나 편해요. 정보처리 유행에 따른 사무자동화 기기의 분류에는 자료 준비하는 기기, 처리하는 기기, 전송하는 기기, 저장하는 기기 이렇게 구분이 된다. 우선은 첫 번째 자료 준비 기기는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시트가 있는 거죠. 워드는 한글 같은 거, 스프레시트는 엑셀 이런 것이 되겠죠. 요즘에 한글에서 나오는 한셀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또 구글 시트로도 우리가 쉽게 편집이 가능하고 워낙 다양한 기능들에 스프레시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워낙 선택의 폭이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스프레시트에서는 수식, 함수, 차트를 이용해서 데이터 처리를 쉽게 할 수 있고요. 또 셀 단위, 셀이죠. 셀 단위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겠고 행하고 열로 구분이 돼요. 우리가 이제 실기에 가서 스프레시트를 배우시게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어렵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엑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의 참조 방식,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나중에 실기에 가서 볼 내용이고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대량의 작업을 일괄적으로 자동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스프레시트의 분석 기능이 있는데 이게 아주 간혹 출제가 돼요. 우선 피버 테이블은 기존의 목록이나 표에 있는 데이터를 요약, 분석할 수 있는 대화형 테이블을 이야기해요. 피버시라고 하는 것이 각을 뭐야? 뭐라고 이야기 돼? 피버시라고 하는 걸 사전을 찾아보시면 각을 회전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값들이 있으면 이렇게 열 구분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여기다 이름, 주소, 성적, 나이, 평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버스는 얘네를 쪼개서 세로로 배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된 그 값들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사무자동화에서는 피버 테이블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보시진 못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커말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을 많이 쓰게 되겠죠. 부분합은 특정 그룹으로 얘네를 그룹을 짓고 그것에 대한 통계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다음에 시나리오하고 목표값 찾기가 있는데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과 목표값 찾기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한계값만 예측할 수 있어요. 통계값. 근데 얘는 다수값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커말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건 뭐 이렇게 글로 봐야 이렇게 이해되고 그런 건 아니고 실제 해보면 어렵지도 않은 기능이고요. 또 함수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카운트 하니까 뭐가 나와요? 이거는 개수를 세요. 대신에 이 a가 붙게 되면 숫자, 문자, 기호를 모두 세요. 그냥 카운트만 주면 이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도 있거든요. 얘는 숫자의 개수만 세요. 숫자 개수만. 자, 룩업은 어떤 특정 범위에서 내가 어떤 문자열을 쉽게 찾아올 때 사용합니다. 자, 인다이렉트라고 하는 거는 얘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a100이라고 하는 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건데 a100에 있는 셀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예요. 근데 바로 그냥 a100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이 주소가 담겨있는 별도의 b10 셀 주소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b10에 가서 그 값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 걸러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인다이렉트인데 일반적으로 잘 쓰진 않습니다.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요. 그냥 위에 있는 이 데이터 분석 도구 정도 간단히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CRT 단말기는 모니터입니다. 옛날에 이제 브라운관 튜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CRT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에는 다 못 쓰나요? 아, 이게 뭐 LCD 쓰시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다 액정 화면 쓰죠. 이 L이 리퀴드예요. 액정 화면이라는 의미예요. 자, 다음에 자료 처리 기기의 종류에서 우선은 첫 번째 워드 프로세서가 나오는데 자, 여기 나오는 워드 프로세서랑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한글 워드 프로세서랑 서로 다른 거예요. 얘는 소프트웨어고요. 얘는 하드웨어입니다. 타자기라고 아세요? 옛날에 우리 타자기 많이 썼는데 이 타자기는 한 번만 우리가 타이핑을 치게 되면 그 종이에 한 번만 기록이 되겠죠. 그러다가 타자기가 발전을 해가지고 글씨를 지울 수 있는 타자기가 나왔어요. 지울 수 있는. 글씨를 지우고 쓰일 수 있는 그런 지울 수 있는 타자기가 나왔고요. 저는 이 발전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누나들이 옛날에 상골 나왔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되면 타자기 시험이 있었죠. 숙제가 있었어. A4 용지 30장 쳐오기 이런 거 있었다고 그러면 야, 면처라. 내가 라면 끓여줄게. 이거 좀 쳐줄래? 이래가지고 제가 타자기를 그때부터 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지울 수 있는 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제가 20대로 넘어가면서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PC가. 그러면서 PC로 PC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넘어가기 전에 워드 프로세서라고 해서 그냥 조그만 액정에 이렇게 액정이 있고요. 타자기가 이렇게 생겼었어. 그래서 여기에 제가 타이핑을 다다다다다닥 치면 옛날에 이거는 직접 제가 쳐보지는 않았고 가게에 가서 봤어요. 와, 저런 것도 있네. 그래서 딱 치면 여기에 가, 나, 다. 이렇게 LED에 LED도 아니지 그때는 액정이라고 해요. 그냥 흑백 액정에 쓰여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딱 누르면 종이에 두루룩 인쇄가 돼요. 이걸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용했던 아다. 지금은 동물관에 가서도 찾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용 컴퓨터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댁내에 있으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다 개인용 컴퓨터라고 이야기하죠. 워크스테이션은 이런 개인용 컴퓨터보다 훨씬 고성능의 컴퓨터를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는 CPU가 하나밖에 안 달려있어요. 워크스테이션은 적어도 CPU가 4개 이상 달려있어요. 여러분 댁 내에 있는 똑같은 CPU가 4개 이상 달려있는 고성능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모아스테이션은 요즘에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씁니다. 또는 제가 영화 보면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반지의 저항이었거든요. 그 그래픽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보면 좀 어설픈데 그때 당시에 반지의 저항을 보면서 정말 우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했었는데 당시에 이 컴퓨터 그래픽을 하기 위해서 약 400대의 워크스테이션이 동원이 됐대요. 근데 그만큼 뽑아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그래픽 처리를 할 때 근데 지금 여러분 댁 내에 있는 최신용 컴퓨터가 그 워크스테이션 400대 정도의 성능을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고도의 맵머신 인터페이스, 고도의 연산, 고도의 화상처리, 파일링, 메일링, 네트워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컴퓨터 안전장치인데 AVR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자동전압 조정장치예요. 컴퓨터는 뭘 먹죠? 전기를 먹죠? 이 전압이 우리나라처럼 일정하게 230볼트가 나오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20볼트라고 테스트 찍어보세요. 보통 225에서 230볼트 나옵니다. 여러분의 댁 내 콘센트가. 그래서 230볼트가 일정하게 나오는 나라가 이렇게 흔치 않아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선진국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파형이 막 움직여. 뭐 테스트기 찍고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컴퓨터가 전기를 먹다 보니까 이러한 사소한 전압의 차이 때문에 계산 결과가 오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 말고 내가 미사일에 쏠 거야. 궤도이나 이런 거 계산하라는데 전압이 부정확해. 그럼 잘못하면 나는 분명히 저기 청와대에 갔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압을 조정하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기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옆에는 꼭 달려있어요. 제가 중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컴퓨터실이 그때 처음 생겼어요. 8비트 컴퓨터가 딱 들어왔는데 그 컴퓨터실에 AVR과 UPS가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 돈 많아. 수절대기 없이 정말 커다란 캐비닛에 이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필요 없죠.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근데 뭐 그 다음에 UPS 이게 자동전원 차단 제어장치에요. 그래서 정전이 됐더라도 전기를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 아이고 CVCF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주파수까지 일정하게 해줘요. 우리가 컴퓨터의 CPU에 보면 성능이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3.5GHz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주파수야. CPU가 움직이는 파형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 파형이 인입되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전기의 파형과 서로 다르다면 계산이 오류가 많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쓰는 게 CVCF입니다. 됐죠? 이렇게 된다는 거. 종류 정도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뭐가 있을까? 스프레시트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